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방구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긴 시간 기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휴 중 하루를 휴가를 얻어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님을 뵙고 왔는데요. 94세 노모이신 어머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잘 들리지는 않으시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오디오북을 틀어놓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좋아해주셨답니다. 힘없이 누워계시다가도 바닷가에만 나가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운이 펄펄 나시는 우리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가끔씩 영상에 보여지실 텐데요.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 좋은 풍경을 많이 담지 못했지만 오늘 연인 2편 시작되는 영상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혜가 하윤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하윤은 면회를 거부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 2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연인 김상옥 이권의 일 당황의 끝 그리고 새날 하윤은 자주 가위에 눌렸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어 넘어지던 두 사람의 모습이 자주 꿈에 나타났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게 했다는 죄책감이 엄습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두터운 취업에 마음을 졸였다. 미결감에 수용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서고 있었다. 그동안 하윤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또한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깨닫기도 했다. 그러한 곡절을 겪으며 하윤은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하윤은 늘 헛걸음을 하면서도 한 달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찾아와 준 타혜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불현듯 타혜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게 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날도 그녀는 어김없이 면회를 신청했다. 접견 담당 교도관이 하윤이 수감된 방의 창문을 열고 물었다. 93번 오늘도 접견 거부요? 아닙니다. 오늘은 나가봐야겠습니다. 하윤과 다혜에게는 하윤이 기억교도소로 이송되고 나서 그 다음날 뜻밖의 상면을 한 후 오랜만에 가주게 되는 만남이었다. 면회실로 들어온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반신 반의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다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하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하윤의 이름을 부르며 복받치는 서름에 눈물을 쏟았다. 하윤씨... 다혜씨 미안해요. 뭐라고 사과를 해야 좋을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얼굴이... 너무 못쓰게 됐군요. 아니에요. 그동안 다혜씨에게 너무 못할 짓을 시킨 것 같아 미안할 뿐이에요. 하윤씨... 제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나마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정호씨나 변호사님께서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니 모두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다혜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깨었다.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다혜도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았다. 그런 다혜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하윤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쏟아붓는 그녀에게 고마움이 폭받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달 만에 비로소 면회를 허락한 후 하윤은 다혜에게 많은 책들을 넣어달라고 어렵사리 부탁했다. 그녀에게 늘상 큰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하윤의 마음을 아는 다혜는 모든 것을 순순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혜는 하윤을 위해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물론 심지어 속옷까지 고르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에 들뜨기까지 했다. 하윤의 처지를 생각하면 자신의 행복감이 가당치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하윤에게 필요한 차임물을 접수시키면서 그녀는 독경집 한 권과 염주 하나를 함께 차입시켰다. 그것들을 받아든 하윤이 몹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다혜는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윤은 그녀가 차입시켜준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선적 정신 세계에 더 깊이 천착할 수 있었다. 그는 미결감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불찰로 인해 불의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조속으로 치성을 드렸다. 그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기원하며 자신의 죄업을 참여하는 나날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죄업을 생각하면 무관지옥에 떨어져도 몇 번을 떨어지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활 덕분에 차츰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갔고 이제는 다혜가 면회 오는 날을 기다릴 만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예정대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윤에게는 형법 제268조의 의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정기사업법 제19조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책임 정기기술자로서 동법 제20조에 명시된 직무를 태만이한 결과로 빚어진 과실이라는 것이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하윤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고 순순히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결심 공판이 있던 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형량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를 태만이 함으로써 빚어진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므로 금고 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에 이어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태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작업 현장의 경모와 아울러 그동안 어느 현장에서나 일어나고 묵인되어온 관행을 제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독자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는 변론을 개진했다.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선거 공판을 2주 후에 하겠다고 선거 공판 기일을 고지하고 재판을 마쳤다.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에는 이웃 중공업의 동료들 몇몇과 정호, 다혜, 인경의 가족들이 방청을 나와 있었다. 다혜와 인경 엄마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초췌해진 하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어느덧 힘들었던 미결감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윤은 요즘 들어 지루하던 미결감 생활이 끝나간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어느새 그곳 생활에 적응이 되어서 제법 견딜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심 놀라워했다. 세 달 가깝게 고치감 생활을 하면서 다혜가 자주 접견 요청을 했던 까닭에 하윤은 교도관들과도 제법 얼굴을 익히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서로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로까지 발전한 직원도 몇 명 있었다. 선거 공판 전날에 이루어진 접견에 입회했던 교도관 배상일도 그렇게 친분을 맺게 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임용된 지 채 6개월도 안 되는 신참이었다. 그는 하윤의 접견표에 적힌 본적지를 보고 자신과 고향이 갔다는 사실을 안디부터는 하윤에게 누구보다 살갑게 대해주었다. 하윤과 접견실로 함께 가면서 배상일이 먼저 말을 걸었다. 김하윤씨 내일이 선거 공판이죠? 어때요? 잘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걱정할 거 없다는 표정이던데 내일 닥쳐봐야죠. 늘 접견 오시는 그 미인을 위해서라도 잘돼야 할 텐데. 그래야 김하윤씨에게 국수를 얻어먹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윤은 정말 오랜만에 시름없이 큰 소리로 웃었다. 피고 김하윤에게 금고 2년에 집행료의 3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 주문을 낭독했다. 하윤과 함께 구속되었던 윤원기에게는 금고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판결 선고를 들은 후 뒷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하윤은 마치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3개월이 넘는 그간의 미결감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힘든 미결감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그동안 온갖 정성을 쏟아준 정우와 다에 대한 고마움 등 각가지 삼념들이, 각가지 상념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키고 있었다. 2. 저녁 7시가 넘어서 하윤은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기다리고 있는 다혜와 정호를 보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된 몇몇 다른 출소자들과 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어스름 속으로 묻혀갈 때 하윤은 다혜를 뜨겁게 가슴에 안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가슴에 품었다. 갈증처럼 느껴지던 그녀가 흘리는 눈물이 하윤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하윤 씨, 하윤 씨 눈물 범벅이 되어버린 그녀의 모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정호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 하윤아, 그간 고생 많았다. 그 덕분에 다혜 씨에게까지 못할 일을 시키고 형님, 괜히 못난 저 때문에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정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정겨움이 전해졌다. 세 사람은 교도소 정문밖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정호의 승용차로 갔다. 차에 오르면서 정호가 물었다. 하윤아, 어떡할래? 형님, 아무래도 어머니께 먼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얘기 어머니께는 알리지 않았죠? 석 달이 넘도록 편지 한 장 못 드렸으니 몹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순간 정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오오오, 물론 알리지 않았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못할 텐데 포항에 한번 둘러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하숙집에도 여러모로 신세를 졌으니 먼저 그리로 가자. 포항에 둘러서 인사도 할 겸. 그리고 나는 먼저 올라갈 테니 두 사람은 좀 쉬었다가 내일쯤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윤이 네 생각은 어때? 정호는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윤은 정호가 그렇게 당황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정호는 어떤 일에도 당황한다거나 놀라는 법 없이 매사에 침착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항상 그렇게 이성적인 정호를 하윤은 늘 경이롭게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그런 정호가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무슨 일 때문인지 당황해하는 그를 보고 하윤은 의아스러우면서도 겉으로 내색을 하진 않았다. 포항으로 향하는 산업 도로변에는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넘쳐나고 있었다. 하윤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하윤의 손을 잡은 다혜의 손이 촉촉했다. 오랜만에 맞는 그녀의 살래음이 하윤의 후각을 자극하고 있었다. 하윤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자주 찾아보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이 여러모로 애써주신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나 같은 놈 때문에 다혜씨에게도 못할 일을 시켰으니 그저 미안할 따름이죠. 멋쩍은 듯 다혜를 향하는 하윤의 눈길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있었다. 그런 하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하윤이 하숙하고 있던 인경이네 집에서는 무사히 돌아온 하윤을 보자 모두 한우성을 지르며 반겼다. 틈틈이 자신을 찾아주었던 그들에게 하윤은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장 반가워한 사람은 물론 인경엄마 안동댁이었다. 그녀는 반갑게 달려와서 대문을 들어서는 하윤을 붙들더니 눈물부터 찍어냈다. 아니겨. 왜 이리. 안동댁은 반가운 마음에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 한 선생님이 한시름 녹게 됬니도. 아홉시가 넘어서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인경아버지도 하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건 고생 많았구마. 무뚝뚝한 한마디였지만 진심으로 하윤의 출소를 반긴다는 것을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은 밤늦도록 환영 술자리가 벌어졌다. 하윤으로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안동댁과 함께 시중을 두는 다혜의 얼굴에는 포근한 행복감이 형상강의 아침 안개처럼 피오르고 있었다. 정호는 밤늦은 시간인데도 수원에 올라가 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병원일이 바쁘다는 것이었다. 밤늦게라도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술도 별로 마시지 않았다. 결국 고집대로 귀갓길에 오른 정호는 마음이 착잡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기는 했지만 하윤에게 어머니의 부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하윤의 어머니는 하윤이 구속된 뒤 약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호는 하윤의 어머니가 그렇게 된 데는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윤에게 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의 강국한 부탁도 있고 해서 정호는 하윤의 어머니에게 그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기섭에게만은 그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달 두 번씩 거르지 않는 귀한길에 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을 알렸다. 그것이 지난 4월 초의 일이었다. 하윤의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식을 전한 것이었는데 그만큼 소식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더욱이 그 충격으로 하윤의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기섭은 아들 정호에게서 하윤의 소식을 듣고 난 뒤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련님이, 도련님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시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하윤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하윤의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못했다. 더욱이 하윤의 어머니가 편지 한 장 띄우지 않는 아들을 탓할 때는 가슴이 저렸다. 에이고, 누가 지예비 자식이 아니랄까봐. 나의 탓인지 하윤의 어머니는 요즘 들어 몹시 외로움을 탔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기섭은 결국 입을 열고 말았다. 저, 마님. 사실은 도련님이... 정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윤의 이름을 힘없이 부르다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하윤아... 그것이 하윤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앞에서 정호의 가족은 한없이 애통해했다. 장례를 치르고 하윤의 아버지 곁에 어머니 시신을 묶고 돌아오던 날에는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그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처럼... 하윤의 방은 그가 구속되기 전과 다름없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달라진 것이라면 다혜의 옷가지가 몇 점 더 걸려있고 그녀의 소지품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혜는 하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하윤은 가늘픈 그녀의 몸을 껴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하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구리, 선녀가 선의 동자에게 전해주었다는 일곱 송의 청년화가 허공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윤은 포항을 떠나면서 우편으로 히우증공업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저히 현장에 다시 나타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간은 안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했다. 다혜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하윤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이번에는 다혜를 어머니에게 인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윤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주어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사회의 폐쇄적인 인습이나 관습 따위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어쩌면 하윤은 진작부터 그녀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제야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혜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하윤은 그녀가 자신을 향해 강한 애정을 내보이면서도 때때로 자신없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다혜가 그런 심적 부담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일이 어머니에게 다혜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윤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핸들을 잡고 있는 다혜의 기분도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다. 포항을 떠날 때부터 미동도 하지 않고 입을 담은 하윤에게 그녀는 말을 걸지 않았다. 하윤의 머릿속에서는 망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혜도 마찬가지였다. 다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윤에게 주었다. 밤새 격정에 휘말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어느새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화랑에서부터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붙던 갈증과 그리움이 드디어 용해되어 자신의 영혼 속을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다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윤의 매몰찬 거부와 몸짓과 그가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울어야 했던 몇 달 전의 일들은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하윤이 구속된 뒤로 다혜는 자기 일은 모두 미뤄둔 채 하윤에게만 매달렸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판화 작업조차 하윤의 뒷바라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차는 어느새 평택을 지나고 있었다. 하윤은 추폭령을 지나면서 고난참에 빠져있었다. 하윤씨 하윤이 부수수 눈을 떴다.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벌써 평택을 지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수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줄곧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어머니께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순간 다혜는 놀라는 기색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의였던 것이다. 안 돼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다혜가 말 끝을 흐렸다. 작년 가을 하윤과 필연적인 만남을 가진 뒤 하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말없이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윤이 다시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고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별스러운 분은 아니니까 다혜 씨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또 정호 형님도 함께 갈 테니 응원군도 있는 셈이고 그래서 함께 둘러볼까 하는데 어때요 다혜 씨는 다혜는 하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다. 그래 일단 부딪혀 보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다혜의 마음 한구석에서 일말의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이제껏 잊고 지내던 자신의 처지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기운이 빠졌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자 더욱이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처지인 자신에게 과연 하윤을 차지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지만 정작 하윤에게 쏟아질 따가운 눈총을 생각하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거의 맹목적으로 하윤에게 향하던 해바라기 같은 열정도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다. 다혜는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하윤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다혜의 진홍색 골프가 수원 시읍 병원 앞에서 거친 숨을 토해내며 진저리를 쳤다. 하윤과 다혜는 원무실에서 정호를 찾았지만 회진 중이라고 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윤원빈 간호사가 다혜를 알아보고 반색을 했다. 어머! 한도혜씨!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또 발을 다쳐서 오신 건 아닐 테구? 오랜만에 만남이 반가웠던지 그녀는 다혜에게 스스럼 없이 농담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윤관호사님. 늘 바쁘시군요. 저 장정호 선생님 좀 뵈려고요. 그러자 윤관호사가 고른 치열을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장 선생님은 지금 2층에 계세요. 금방 내려오실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지막 환자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또 나중에 뵙죠. 윤관호사가 카르테를 들고 약제실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다혜는 새삼 지난 겨울에 입원해 있을 동안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녀에게 고마움이 되살아났다. 조금 뒤 폐진을 마친 정호가 2층에서 내려오다가 먼저 그들을 알아보았다. 아이고 다혜씨가 왔군요.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자 제 방으로 가요. 하윤아 나도 가자. 두 사람을 반갑게 막고는 있었지만 하윤과 다혜를 자신의 진료실로 안내하는 정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정호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하윤에게 열쇠를 건넸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하윤이 물었다. 뭐예요? 이건? 대문 열쇠야. 먼저 가 있어. 나는 한 5시쯤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형수님은? 음 며칠 전 안성에 갔는데 2, 3일 정도 더 지나야 올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투로 건네는 말이었지만 하윤은 직감적으로 정호와 희정 사이에 부신의 강이 깊이를 더하며 흐르고 있음을 눈치챘다. 두 사람은 정호의 집으로 갔다. 정호의 집 정원에는 철옥빛 싱그러움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거실에는 낯선 한기가 눈물처럼 떠돌고 있었다. 3, 거실에 들어선 다이와 하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술병들을 발견했다. 다이앤은 그런 낯선 풍경에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순간 하윤은 자신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그를 향해 보내주던 정호의 맑은 미소를 떠올렸다. 하윤에게는 정호의 그런 양면성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참 알 수 없는 형님이야. 하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호는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에게서는 술기운이 돌고 있었다. 하윤은 정호와 마주 앉았다. 저녁은 어떻게 했냐? 잠깐 나가서 먹고 왔어요. 형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늦어지는 것 같아 우리끼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다이씨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사야 할 게 좀 있다고. 금방 올 거예요. 그건 그렇고 형님. 기어코 이를 벌리셨군요. 정호 정호에게서는 알 수 없는 낭패감이 느껴졌다. 늘 자신감에 찬 정호만을 보아온 하윤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호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윤은 예상조차 못했다. 정호는 몹시 허둥대고 있었다.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충격을 막아낼 방패도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정호에게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는 하윤을 그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말 난감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허둥대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정호가 하윤을 조용히 불렀다. 하윤아 예 하윤이 대답했지만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싸고 돌았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 정호가 마침내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그래 어차피 알게 될 테니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알아두는 게 낫겠지. 그런데 너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정호는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담배를 잡은 정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혹시 제 일을 어머니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호는 하윤의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들이마셨다. 속이 싸했다. 하윤아 큰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순간 하윤은 공허하게 거실을 울리는 정호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듣는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네가 구속된 지 한 달쯤 뒤에 내 불찰이었어. 아버지께만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는데 네 걱정을 하는 큰어머니를 뵐 때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서 그만 큰어머니에게 그런데 큰어머니가 네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충격으로 그만 하윤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끝없는 추락 속에서 하윤은 너울너울 하늘을 날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하윤을 손짓해서 부르고 있었다. 하윤은 그곳으로 다가갔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윤을 부르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만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조련님 그만 일어나세요. 길섭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토할 것처럼 울먹이고 있었다. 봉부는 시발간 황토로 뒤덮인 채 여기저기에 이따금 뿌리를 내린 이름없는 잡초들만 고개를 들고 있을 뿐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하윤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무덤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의 햇살이 눈물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길섭이 그런 하윤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길로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며 하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가지 말라고 붙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이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하윤의 발걸음이 자꾸 휘청거리고 있었다.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구먼 길섭은 하윤이 몸져놓은 방으로 약을 들고 들어가며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산에 다녀온 후 하윤은 말을 잃어버렸다. 진종일 상청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부서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하윤을 볼 때마다 길섭은 자신이 큰 죄를 지운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했다. 고향 집으로 내려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하윤은 고향에 내려온 날부터 사흘을 뜬 눈으로 상청에서 지세웠다. 나중에는 우울 기운마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움푹 꺼져버린 퀭한 눈에서 발산되는 형형한 눈빛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그날도 하윤은 상청을 떠날 줄 몰랐다. 이를 보다 못해 길섭이 하윤을 불러냈다. 도련님 그만 나오시죠. 이런 모습은 마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은 구먼요. 도련님의 모습을 마님께서 지금 구천에서 보고 계실 텐데. 길섭이 눈가를 훔치고는 말을 이었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세요. 마님이 편히 가시도록 명복이나마 빌어드려야죠. 결국 길섭의 권유에 못 이겨 하윤은 탈진한 상태로 상청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내리 사흘째 앓고 있는 것이었다. 재행은 무상한 것. 인연이 다하면 헤어짐은 당연한 정리이거늘 누구인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더냐. 이놈아 부처님도 가셨느니라. 생자는 필멸이오. 만남의 인연을 지으면 헤어짐 또한 당연한 정리임을 몰랐더냐. 그 껍데기에 집착할 무엇이 남았길래 이래도 미망에 떠느냐. 진묵 스님은 그렇게 입을 뗐다. 진묵 스님의 말은 물 흐르듯 고요하게 이어졌다. 부처님 제세시의 사위국에는 길사교담미라 부르는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어느 날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자기 새끼가 죽자 온 성례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애통해하는 모습에 눈씨울을 붉히지 않는 자가 없었느니라. 그 길사교담미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있었던 터라. 부처님께 달려와 자비를 베풀어 자식을 되살려 주기를 기원했느니라.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길사교담미야 성내에 들어가 이제껏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안에 겨자씨 다섯 알만 구해오너라. 그러면 네 자식을 내가 살려주마. 그 말을 듣고 길사교담미가 미친 듯이 성내로 가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안에 겨자씨 다섯 알을 구하려 했느니라. 그러나 구할 수 있었겠느냐. 진묵스님의 물음에 하유는 할 말을 잊었다. 그는 어느 정도 몸을 추수를 만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날 밤으로 고향을 떠나 월정사로 갔다. 그리고 진묵스님을 찾은 것이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진묵스님이었지만 스님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오늘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진묵스님의 눈빛은 범납을 더할수록 형형해졌다. 하윤으로서는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었다. 하윤은 언제나 진묵스님 앞에만 서면 자유로짐을 느꼈다. 오늘도 그랬다. 진묵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놈아 내 몸의 몸뚱이는 백년 천년을 갈 것 같더냐. 사대가 강리를 하면 금일 망신에 당제하쳐라.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모주 구천을 떠도는 내 어머니의 넋을 천도할 것이니 미망을 털어버려라. 알겠느냐. 진묵스님은 적광전 안에 있는 법상에서 목탁을 집어들었다. 또르륵 또르륵 목탁을 두드리며 진묵스님이 무상계를 염하기 시작했다. 부무상계자는 이별반지 요문이오. 여지껏 스님의 독형 소리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기는 처음이었다. 하윤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저를 올리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저를 올리는 가운데 하윤의 수척해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계십니까? 편안히 가시옵소서 편안히 가시옵소서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하윤의 대내미 오열로 변해 적광전을 떠돌때 진묵 스님은 어느새 목탁을 내려놓은 채 한 마리의 학이 되어 너울너울 적광전 안을 날고 있었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이권의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긴 시간 하윤과 다의 이야기 편안히 들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